했을 겁니다. 후보님 댁에 들어가셔서 잠을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누가 그런 전화를 했습니까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화를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초조해서 잠을 안 잤겠죠. 그리고 나서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 새벽에 그냥 서둘러 가지고 성복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죠. 화끈하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당선됐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을 맡겨놓으면 엄벙덤벙 대충 처리 하는 친구들입니다. 일을 맡겼으면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요. 대통령 선거를 맡겨놨으면 확실하게 조작을 해야지. 5만 표나 10만 표 여러분들 더 집어넣는 것은 죽은 식은 죽 먹기 인데 전산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야기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냐 그런 후회를 지금 좀 더 하겠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과장에서 방송을 안 하니까 보통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 안양시 모터에서 모공터에서 그냥 선상 되겠죠. 조선일보 기자와 일보 매체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대로 다 털어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정문을 보면서 제가 작가적 여러분들 관찰기를 여러분들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 잘했습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그냥 오늘 정영학 회계사의 정인신문 을 했는데 오늘 차례가 이제 김만배 씨 배노인 척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기일에 신문을 봤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나와서 재판을 보셨는데 좀 나와서 재판을 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감옥에 이러면 한 1년 정도 갇혀있는 사람이면 한국 남자들은 힘들죠.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 같으면 감옥 생활이 조금은 낫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참 유동규 씨가 일생일대를 통해 가지고 50대 처음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번 전반적으로 복귀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번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다시 또 출발하면 삶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니 좋습니다. 처음인데요. 그냥 우리 딸하고 전화로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매일 악당으로 신문을 도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평범한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가 이렇게 계속 방송하면서 지 마음대로 탄압하고 이렇게 해서 저 새끼는 그냥 아무리 해도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끝까지 뭡니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언젠가 빛을 보죠.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가치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왕 사람이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규 씨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처럼 선거 부정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몇 사람만 불러 가지고 뭡니까 수사관들이 그냥 증거 들이매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날 사건이죠. 나는 이 사건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악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한 사람 정도를 떠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신경변화가 있으신 건지요. 기자가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고 준비한 거 없이 그냥 교도소에 쓰는 사물 사적인 물건을 들은 상태에서 잠시 놓고 그냥 공터에 서서 기자 몇 명 하고 그냥 환담 하듯이 나온 이야기 때문에 진짜 속내입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경변화는 없었습니다. 신경변화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가는 게 맞다고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저 정도면 내가 그거는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그만큼 하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메시지 인 거죠. 너희들 내가 다 덮어 쓸 수 없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불겠다. 이렇게 대내외 선언한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이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습니다. 정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려면.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숱한 사람들이 뭐죠. 회유 하고 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겠죠. 기자가 묻습니다. 설령 대표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질 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과감 없이 제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그런 부분도 어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양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책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동네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동네는 사실 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양아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인상처럼 사람이 외관이 좀 반듯하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으면 내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천년 기념물이나 국복급이 돼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동규 지분에 완전히 까고 그다음에 아직 살아야 될 세월이 많으니까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과감 없이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은 네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설령 대표님께서 책임지실 분이 있더라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 오늘도 계속 아마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제 돈이 움직인 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야기입니다. 중간에서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 8억을 남욱 변호사가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본부장이 받아서 이재명 후보의 최척근이었던 김용시와 함께 전달한 겁니다. 8억을. 유동규 씨와 최종적으로 전달한 거죠. 돈은 남욱 씨가 만들었 지만.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뭡니까 제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김용이한테 전달했습니다. 딴 사람 아니고 제가 전달한 겁니다. 김용이한테. 제가 8억 원을 김용이한테 준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남자다운 남자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50대가 가장 한 사람 인생에서 원기왕성하게 이렇게 달려갈 테니까 출세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 약하니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만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죄송하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기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 본부장이 의리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겁니다. 감옥 안에서 1년 동안 지내보니까 나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리라는 것이 이 양아치 세계는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착각 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의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덮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 그런 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속만리로 나왔는데 재판부가 판단해서 나왔는데 또 이상한 기사가 나오고 이상한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내가 검찰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게 아닌데 언론에는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유동규하고 검찰이 짝짝쿵이 돼 가지고 저렇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반듯한 사람인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자기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 자체 양아치 세계이기 때문에 의리 자체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 세계가 양아치 세계죠. 뒤에서 뒷담화 치고 모함하고 공작하고 뒤집고 이런 게 다 반사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정치할 게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주 짧은 그런 제가 볼 때는 한 20여 분 정도 기자들 정문정답에 답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뭐죠. 1년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현재 유동규란 사람의 심적 상태 그리고 털어놓기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 그리고 앞으로 유동규란 사람이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어떻게 처신할 건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기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건강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도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하고 이런 관련대가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자살당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했는데 인명제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깨달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식구라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 받을 일이 벌 받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가리지 않고 진실만 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 할 이야기입니까. 진실만 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제가 출소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유동규 씨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결판을 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순간에 내가 그쪽에 붙을 것인지 양아치다로 이름들 악과 타협에서 이러면 살아갈 건지 아니면 악과 과감하게 단절할 것인지 이 부분을 유동규 씨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진실만 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기자가 더 걱정을 해 줍니다. 따로 신변 보호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변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신변 보호가 필요하겠습니까. 맨날 집에도 와 계시고 여기 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도 계시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계획된 그런 미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다 진실로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아무리 껍질을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비유네요. 그것을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당이나 야당 혹은 그런 어떤 정치 바람 이런 것이 전혀 이제 연관치 않을 예정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되고 같이 치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이 없으면 그에 따라 또 이제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명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같이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고 누명 써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이 좀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는 그냥 스스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란 것이 있지만 다 흘러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도 흘러가고 사람도 다 변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깨우친 겁니다. 유동규 씨가. 대가 치르면 되고 내가 치르면 내가 치르고 같이 치룰 게 있으면 같이 치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명문을 이야기했네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회유 안 당할 사람입니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 내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생각 하지 마라. 유동규란 인간이 그렇게 챙겨 먹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회유 당할 인간이 있고 세상에는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회유 안 당할 인간이 있는 거죠. 유동규가 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부당한 아니면 혹시 부정한 검증을 요구한 게 지금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 말고도 더 있습니까. 유동규 씨가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하고 그냥 그거는 법에서 판단하고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있으니까 또 검찰이 간다고 해서 법원이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겁난 사람들 많겠죠. 여러분 겁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뭐죠. 겁난 사람은 소신껏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도 겁날 겁니다. 지금 저가 제야 전문가가 저 사람들은 회유해가 안 되니까 탄압해서 안 되니까 협박해서 안 되니까 공갈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다룰 때는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저 친구를 탄압하면 저 친구의 압박을 가하면 입을 다물 것인가 아니면 용수철처럼 더 사실과 진실의 표대를 높일 것인가 봐야 되는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 짧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워낙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안양시에 있는 모공트에서 아주 일부 취재진과 만나서 정문정답한 것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것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협박당하거나 회유당할 인물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함께 책임져야 될 것은 함께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생겨서 안 되고 누명 씌워서 안 되고 말은 안 했지만 내한테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출소 직후의 소감입니다. 그 사실과 진실에 터져 나오는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면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지 않는 한 요리송 조리송 빠져나가기가 이번에는 힘들게 된 거죠.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인들이 대장동의 키면인 유동규 씨 석방 하루 만에 법원의 신변보호 요청 변호인 측이 신청을 안 모아입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이준철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변보호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입을 통해서 다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출소 이후에 내놓은 자신의 신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가적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동규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이 바로 유동규를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참 잘도 빠져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지처럼 다 여겼겠죠. 여리송 절이송 다 이렇게 빠져온 겁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법원 무죄 판결에 권순일 전 재판 대법관의 정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판글의 의혹 위례 신도시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제가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일부 분들이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악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임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평생을 검사로 지냈던 분이 등장했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사기 일체 파헤치를 그는 의조나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뒀습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포기했고 초창기에 함께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태반이 그만뒀습니다. 저도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을 했지만 저는 내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사실과 진실을 떠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내가 치룰 그런 비용이 있으면 좀 치료면 어떠냐 이야기죠. 그동안 좋은 나라에 나가지고 자식들 잘 키우고 이제 반은퇴 생활에 들어갔는데 내가 박회를 좀 당하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내가 좀 잘 못 살면 또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손자나 손녀 정도는 아버지가 사실과 진실의 표대를 높이 세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자 그렇게 기억을 할까 기억 안 해주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이른들 이력을 담당하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뭡니까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이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은폐하고 숨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함과 사악함을 다 지켜보셨겠죠. 내일 일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들은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입을 열지 그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유동규 씨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까발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식들 세대만처럼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50대 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 3, 40년 정도면 당대에 다 경험합니다. 선거 사기를 막지 못한 그 소위 죄가를 후손들은 커녕 뭡니까 자기 당대에서 3, 40년간 오직 이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더라도 여러분 콘텐츠를 널리 알려주시고 이 문제가 조속한 시간 내 해결돼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